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플랫폼 구축 웹 앱 네번째 거머스 모바일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PC 상의 모바일 앱 그리고 앱이 연계되도록 구축합니다. 앱에서의 UI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기능들 중에 몇 가지를 구성하여 UI를 작성하고 구축을 하는데요. 더 심플하겠죠. 기존 PC 보다. PC가 100이라면 모바일 앱은 10 정도로 가볍게 해줘야 되고 상품이 예를 들어서 PC 상에서 1000개라면 모바일 앱은 추천상품, 베스트 상품에서 1000개에서 확 줄여서 100개든 더 줄여서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원활한 쇼핑 앱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 목